아틀라티카 마이옴 업데이트를 소개시켜 드릴 이수정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아틀라티카는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제가 마이옴을 촬영하다 보니까 저한테 딱 맞는 게이밍을 봤더라고요. 왜냐하면 마이옴은 아기자기하고 집도 꾸미고 물건도 사고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아틀라티카를 남성 유저들만 할 것 같다는 그런 우정감념을 깨고 이제 여성 유저들도 많이 할 수 있게끔 바뀌어서 업데이트가 돼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일단 자주 하는 게임은요. 테트리스나 윷놀이나 신막고 이런 것 위주로 했어요. 그랬는데 제가 촬영 내내 이렇게 보니까 지루하지 않게끔 너무 제가 뭐 사고 팔고 꾸미고 얻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 게임이 딱 저한테 맞는 게임인 것 같아서 확 끌렸어요. 일단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는 좀 남성적이고 보이시한 부분이 많았어요. 그런 컨셉 촬영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번 이 촬영을 했을 때는 이 컨셉이 좀 여성분들이 좋아하게끔 앙증맞고 이렇게 귀여운 이미지 컨셉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과물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어색할 것 같습니다. 그 어색함을 그냥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기존에는 즐기지 못했던 색다른 재미, 마이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영상 또한 많이 즐겨봤으면 좋겠고요. 저 수정이 너무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. 아참 그리고 향후에 트로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. 아틀란티카 화이팅!